1일 도전 설명부터 지우고 녹화를 켜고 디펙트 안 막혔어요 이기카드? 뺨! 처분! 그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나쁘지 않으면 안 돼 좋아야지 붕대 나오면 처분 되게 좋아지는데 루하 킹출구 킹출구 이게 본첩이에요 단검 분쇄 처분 저는 저거 상점 가려면 엘리트 두 마리 잡아야 상점을 볼 수 있네 사일런트인데 나는 그래도 처분이 있으니까 비벼볼까 그 때 발돌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했음 이럴 이럴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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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뭐야 세바리야? 여기 모름표 있으니까 여기로 가야겠네요 상식용 부츠 탄툴 카운터가 나오는 거임 방금 PC방 느낌이었죠 아 의자를 좀 더 의자에 돈을 쓸까 목받이가 안 되니까 불편하네요 에임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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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세 번 세 번 나이스 이게 나다 실력했다 염준하네요 반사신경 넣고 가볼까 아이고 아프라 아 이거 하면 안 돼 아이 고기 에잇 서순 차라리 여기로 갈까 상점 가지맞고 말고 으잇 빛 단원이 여기서 탈출구도 있네 근데 저게 없어요 저거 핸드 잡고 있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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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괸전이 없네 드로우 카드는 아마 애들이랑 조금 투닥투닥하다보면 나올텐데 고기 있어서 맞아도 상관없네요 과연 과연 괸전이 나올 것인가 전문성 연락탄 내가 뺏었다 전문성까지는 좋은데 전문성까지는 좋은데 아이씨 아이씨 괸전 없으면 이런다니까요 괸전 있으면 이거 계속 돌리는건데 괸전 없으면 안 돼 이게 곧 어째 못해 곧 괴 vodka 한 가지 위안이 되는 점은 탈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꾸역꾸역 버틸 수 있을 거에요 이렇게 우ре 똥단원 빛라스크 아 안돼! 똥라스크 못빼게요 6장 들어와야 되지 대단원 일하는 척하네 다 죽은 거에 살짝 일한 척하네 대단원으로 잡은 척 짐승숙상 상점가서 지우고 여기가서 또 지우고 아무튼 지워야 돼 강화는 어디가서 하지? 일단 상점가서 지우는 거를 최소선을 합시다 아 이거 완전 대단원 캐리 아니야 완전 대단원 없어서 숨어질 뻔했냐 이거 아예 실수했네 기왕 실수한 거 다 빼자 이거 타툴만 일하겠네 이거 타툴만 일하겠네 이거 타툴만 일하겠네 아니 저 똥단원 저거 귀신은 뭐하나 대단원 안 잡아가고 귀신은 뭐하나 대단원 안 잡아가고 이걸 집중해 이걸 집중해 도갈? 아 도갈 진짜 집고 싶다 근데 지워야 돼 아 어차피 더 집을 거 없잖아 상점 한 번 더 가고 도갈이 먼저 가요 근데 더 집을 게 있나 이거 오버하네 어디서 두번째 큐딄대로 고기야, 일 좀 해주라 한 건 해야지 나왔네 왠전 나올 때까지 계속 이룩 했는데 왠전 나올 때까지 계속 이룩 이약 물게 되네 여기서 빤스런을 하냐마냐 한다 냥냥님 어서세요 무는 베타예요 빤스런에도 전투 종료라서 고기 효과 받네 빤스런, 빤스런, 빤스런까지 너무 무섭다 살아남을 쓰실까 대단한 도무지 쓸 수가 없다 나는 궨전도 없다 앞 돋아야 되나? 제발 제발 칼집책 아씨 아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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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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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정령노기야. 이거는 이제 할 거 없죠. 이거는 이제 할 거 없죠. 아이쿠졌다. 아이쿠졌다. 강호할 거 딱히 없죠. 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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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대수 아이고 대수 잡아 순대지 2단원 2단원 하이랜더 같은 거 노릴 필요가 있을까 그냥 더 센 게 낫지 하이랜더 내 할 바 아님 정력무기가 2장 탈출구 넣으면은 저거 나올 건데 에? 핑핑이 안 나왔네 다행이다 그러면은 상점 가서 더 지워 타격 타격 없게 만들어 누리님 없으세요? 핑핑이 없습니다 진짜 그런 유해 생물 없어요 아 근데 근저 던지라와 에이 에이 어.. 나 원래 욕겜해요. 맨날 욕겜합니다. 맨날 아 너무한 거 같아 진짜 운발만 게임 맨날 하면서 고통받고 있어 일과를 마치는 거예요 제갈량님 없으세요 반갑습니다 집중 또 나왔네 네? SKW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집중 저거 넣어야 돼? 자 넣어볼까? 고개 강화하고 유령선이었던 거잉 저거 너무 빡세다 구체 속이 스하 스트리머 헤이라는데 아 저거 화상 들어오지 괜찮아 탈출국 뽑았으면 됐어 근데 안 죽네 제발 3층에서도 고기로 버티는 거야? 고기 질컷 먹는 사일러트 얘도 오케이 오케이 아이 대단원 꼭 이래야겠어 진짜 이 게임 이렇게 똥 게임입니다 여러분 아 실수했다 아 실수했다 하지만 탈출국가 있지 대단원이 좀 탈만하네요 탈출국 아무튼 일해라 아니 뭐야 아니 너 말고 이거 차라리 교살넣고 교살댁으로 갔고 탈출국 으악 간다 위장크림 으악 하하 이 실력 뭐지? 나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는데 뭐지? 엘리트 잡으러 갈까? 퍽 떡상이다 이건 이게 실력이죠 이제 걔도 필요 없겠는데 아 나 왜 저거 버렸어요? 왜 대단원 버렸어? 대단원 두 장 다 여깄네 아 끝났어 이거 떡상이야 끝났어 이거 떡상이야 뭔지 그런가 왜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똥캐가 가죠. 똥캐. 이거는 캐릭터가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좋은 거죠. 인정? 어 인정? 아까 누가? 아까. 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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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못했네. 잘못했네. 근데 뭐 덱 돌리기만 해도 또 잘못했나?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잘 안한거, 마지막. 음? 에스컨이 아닐까? 에스컨이 아닐까? 그냥 될 때까지 돌리면 될까? 영코 215딜 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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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새로운 유물 포션 벨트입니다. 포션 슬롯을 2개 돌려줍니다. 훌륭한 유물이죠. 예비? 예비 빠 따주슈바 지금. 이걸 말이라고? 예비는 착한 애야. 너 어때? 타는 소리 좋다. 타는 소리 좋다. 제발? 끝난다 끝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표창아 일하는 척 하지마라. 오늘 일 끝났다. 표창아 안그래도 돼. 나 일하는 척 하지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우리 표창이 아직 일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구나. 우리 고기 선대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공수부대 위장크림. 위장크림이. 위장크림. 위장크림. 위장크림 이런 유물이었어? 위장크림 한방에 게임 터졌네. 위장크림. 개국공신. 대단원이. 이래도 대단원이 아닙니까? 얘는 이제 대단원밖에 없어. 대단원이. 쓰레기 캐릭. 대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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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원.